왔다 푸른 눈에 디펙트 혼자 코인 3개를 쳐낼 수 있을까 정말 기대된다 스포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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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부터 이게 뭐야 1백 모자란거 어디갔네 3 의자를 돌고 의자를 들고 빙빙 돌리는 거였던 거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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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호 호 호 호 호 호 살려줘 호 호 prepared I I I I I 모험가를 조사하던 중 기습을 당했습니다. 위집니다. 아니, 체력이 많이 깎인 건 아닌데 뭔가 열받네. 이렇게 많이 맞은 게. 160...320골드급인데 볼만하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어둠 어둠 겁나 쎄네 딜 봐 전기역학 와 어렵다 어려워 뭐 먹어야 되냐 혀자 아 이거 스네코도 진짜 알만한 것 같은데 핫박이 있고 찍기 플러스 도갈 아니 역학이 있어서 스네코 괜찮을 것 같은데 과연 엘리트 왜 이렇게 무섭냐 엘리트 그 가능할 것 같은데 진짜 무섭네 현재 현자 특세 한 번 도저 커플 한 번 펀치 기계 치는 커플 한 번 어이... 숨 넘어가겠는데? 디펙트가 이렇게 정신건강에 새롭습니다. 약간 스트레스 받아서 거품 물고 쓰러지는 것 같잖아. 제발용... 진짜... 어휴... 이게 뭐야 이게? 저기 나갈 것 같다. 빙하. 빙...하...하...하...하...하... 뿌리트... 특단의 조치. 이거 돈 손해 아님? 저거 그 그 이거? 뭐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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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맞을만해서 맞았는데 뭔가 찝찝하구만 엘리트 잡으러 가야되는데 엘리트 잡으러 가야되는데 게임 길고 아 당이다 진짜 다이다 게임 길고에서 나온 유성 타격 아니 킬각 잡히니까 개잘 나오네 아 저거 강구하지마 뭐하는거야 좋구요 안좋구요 뭐야 이거 3450 1646 스네코 미쳤네 어 힙노삼 이펙트에 적수가 나타났군 힙노삼 힙노삼 퍼펙트 하는 이펙트 힙노삼 그저 퍼펙트 힙노삼 타파기 강화해야겠지 아니 너 비싸 순식간에 170원 됐어 보통 걸 30gio 힙이 힙노삼 힙 nào 비싸 lock 쩔 lets 도 킁 옥션이 너무 맛없다 보스 잡아야 된다 그래도 50 체력이면은 충분히 잡을 것 같음 방호해야지 8시 첨탑은 시험 기간 다져보고 아이 그제는 시험 기간 다져버렸다 시험 기간 다져버렸다 시험 기간 다져버렸다 시험 활동 시험 시험 2코스트 2코스트를 얻습니다. 3코스트 2코스트를 얻습니다. 2코스트를 얻습니다. 배며다 뭘 넣어야 하나 역시 창의적인 인공지능을 넣어야 하나 허교회가 맞을 것 같긴 한데 쌈코덱이라 코히 아 근데 커피 너무 불안해 나 무서워 이러다 뒤죽어 여기나 저쯤에는 상점을 가야겠는데 그 전까지는 저금 열심히 하고 괜찮은 카드가 나오다 빙하 유성타격 냉정함 걷어내기 정돈가? 닐리에서는 잘 나오는데 정돈가? 아 아... 내 알고리지 어... 에너지 거덜나네 순식간에 아... 삼고 얼마나 나오는거야? 뭐하는거야? 공개에 손 올리면 꼭 시침이 있다더라 와 아이스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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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파기라 퍼보는 너무 애매하고 아니 하파기 왜이렇게 잘나옴? 고맙게 감사합니다 나중에 안나오려고 밑받까네 아이스크림 국산 엔딩 유성타격 뽑으려면은 엘리트를 가는게 낫겠네 에? 얘만 잡으면 님만 죽으면 고 음 아이스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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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아이스크림 이펙트가 간다 왕귀 지금도 나올 수 있다 무섭다 집에 바퀴벌레 있는 것 같다 그니까 느낌이 어딘가에 규칙순수가 숨어있다는 그 느낌 언제 튀어나올지 모른다는 불안감 나이스 잡았다 아귀잡음 회식이야 아 뭐 회식이야 거짓말 빠바방 방 탕 탕탕 어허 아 어허 이야 메아리조 유물 맛있네 장어는 왜 싸냐 이씨 아이씨 즐기시게 놔둬 발 시러워서 샀다 이씨 조각모음? 여기서 강호하면 되긴 되는데 조각모음 아유 돈 남는거 봐 아 한개 사준다 이씨 아 장난 아이씨 아 일론 축정기 뜬거는 진짜 좋네 진짜 좋네 포션 사세요 당장 근데 이거 딜이 없네요 뭔 젠틸 많았나 디펙트가 그렇지 릴리트 항공이 다 해줄거야 아 실수했네요 캠컨 똑바로 해야 된다 정신 차려야 된다 정신 못 차리면 진짜 굳간다 이펙트 원데이 투데이 하는 것도 아니고 더만 골 많이 받지 캠컨헤컨다 하는 거는 사실 뭐 불가능할 것 같고 낚시할 때 잡히는 천연기념물 같은 옷 타임 낚시할 때 낚시할 때만 드디어 오 esp 정신 스테어 미 안보기 정신 시작 지 패드 아빈 한 애기 먹어야되나? 합하기 먹어야되나? 둘 다 너무 좋은데 진짜 둘 다 너무 좋은데? 합 셋 엇! 둘! 이네 그럼 합하기 넣어야지 냉정함이 많아서 합하기가 맞을것같은 합 합 합 와 에너지 무한이다 무한맵하는 디펙트 빠른 무한디펙트 아 폭풍먹을걸 아씨 빈지하게 애 또 도무안이라고 깍치다가 창빵한테 푹푹푹푹푹 맞고 간다 푹푹푹푹 맞고 간다 그럴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이거는 향로 5스택이 낫긴 할텐데 그렇게 안됐네 그러면 아예 해식의 컨트롤까지 해야겠다 해식의 컨트롤까지 해야겠다 바른 무한디펙트 이번 턴에 잡으면 된다. 그러니까 알겠지. 이제부터 서로 죽여라. 잘 페이네. 아니 근데 압박이 몇 장인데 안 나올 야 드래기 게임 클라스 어디 안가네. 엘로월드. 엘로월드. 30방어. 45딜. 창의적인 인공지능 팀장소는 닐리랑 창의적인 인공지능이 큰일 해줘야겠네. 귀신관네. 형. 창로 두 번을 봤는데. 두 번을. 게임 잘하는 달팽이. 고고 els. 폭풍 2스택이라 파워카드 쓰면 안 되지 이렇게 하고 턴 넘기고 다음 턴 해 마무리 나의 버퍼를 까다니 칭찬해 주제 돈 모자라진 않겠지 2227 이거 깨면 최악체대 사일런트 너다 어 자리 아까 터나오는거 개꿀봤네 보약 살만하지 않나 아는걸로 시계 15 음 별 별로 아니 근데 합하기가 리필되긴 한다 내 마음에 별로 와씨 살려줘 살려주는 향로님 기쁘다 향으로 오셨네 이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야 미친 창방 그 있던가 아 있다 단강 케이블 그러면은 향로 컨트롤 해야되네 이제 암파댄 잡을거 같은데 비행기 연막탄 장난치다 장난이 심하네 반복성 고민된다 강아 2 3 2 4 어, 10힐이라 언제 먹지? 맞고 먹는 게 낫지 않나? 10힐이냐, 16힐이냐 빨리 먹을걸 메아리 어디 하냐 메아리 메아리 아, 메아리 보험 자방 메스는 로봇 편향은 천천히 써야 될 것 같고 합하기 4장 저 밑에 있는 건 좀 좀 더럽네, 게이미 아, 그래도 내가 이겼다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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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 23코 근데 이번 판 진짜 잘 풀렸네 이 정도로 잘 풀렸던 적이 있었나? 로봇 스펙 나쁜 손가락 올리는 거봐 진짜 이번 판 엄청 잘 풀렸네 야, 막타 쳐 빨리 아, 막타를 못 쳐 아, 재직 끝 두고요 22데맛 고사방 아일런트가 최악채였던 걸로 디미트사 아니, 왜 맨날 디펙트 미션만 걸면 원트클인가요? 미션의 힘인가? 성루이 디펙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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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미션 성공 아이고 입새공칠님 이십만 원이었나요? 아이고 이십만 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아이고 감사합니다 성수리 보여드림 아이고 아이고 왕도네 감사합니다 봉성 전장 손에 메꿔주죠 전장 손에는 안 메꿔지네 전장 손에는 안 메꿔지네 아, 감사합니다 손해가 너무 컸어 중괄호가 백만 원 손해 유물 30개 와, 오졌다 아, 한 개는 깜까버리네 29개 굿 스네코 지독하게 1코만 많이 나왔네요 0코 제일 적은 거 봐 와 멤버십 카드가 1967골드 아꼈다 거의 4,000원 썼네 디펙트도 4,000원이 있으면 강하다 4,000원과 함께하는 디펙트 와 장화 3딜 추가 이야 까까 털 0힐 비행기 0힐 간유물 오늘 한 것 중에 서는 디펙트가 제일 센네요 역시 디펙트 굿 룬피 형 채화 룬피 형 채화 룬피 형 채화 0채화 망게임이었네 이거 이것도 0채화네 불가침 망게임 근데 불가침 밸류가 67덴맞을 거 1덴맞게 하니까 말도 안되는 밸류긴 하지 무적 2개 썼뇨 끄시는 toim 3n 2 2 3 3 감사합니다.